그동안 보았던 평범한 악기는 잊어라 직접 치지 않아도 연주가 가능하다는 춤추는 피아노.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모션을 스캔을 하는 거야 기술적으로. 춤추는 모양이 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상도 같이. 영상도 나오네요. 기존 피아노에 동작인식 기술을 더해 연주자의 몸짓에 따라 음악과 영상 그리고 빛이 함께 나오는 신개념 피아노다.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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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모이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그냥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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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추려 추려 추리의 교수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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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